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세 가지 원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세 가지 원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신앙고백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약의 여정을 갑시다 우리의 원약의 여정은 두려움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 여러분은 있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더라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원약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원약의 여정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원약의 여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또 참된 성공자로 세워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대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은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일러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 조장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러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해도 우리 사역자 조장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를 한 인물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인도하셨습니까? 갈대와 우르 우상나라 우상 가문에서 불러내셔서 가난으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땅도 주셨고요 또 물질도 주셨고 군사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여정을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켰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는 살인한 것 때문에 도망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였고요 또 광야에서 미래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심한 또 외로움과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나는 절대 못 갑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는 놀라운 일을 맡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못한다 내가 아무리 안 한다고 도망쳐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원약의 한을 가졌던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약의 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요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게시를 받았고 또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에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이 사무엘이 입에서 내뱉은 그 모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은 것은 어떤 기름이었어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게시가 담긴 그런 기름 부음이었잖아요 목동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어요 목동이 임금이 되어졌어요 임금이 된 이 다윗이 평생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었어요 그 길대로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엘리암 하나님은 이 엘리암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흘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결국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도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흘과 아세라에게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천명의 제자 7천명의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중에 있었어요 포로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는가 하면 포로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의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도 가장 어려운 때였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랩런트에 대한 언약을 깨닫게 해 주셨고요 참된 복음, 인만우엘에 대한 이 언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이 이사야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학계입니다 하나님이 학계에게 원하신 게 뭔가 하면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총독 수룩바벨과 대제스장 요소와의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들이 협력하지 못하면 수룩바벨과 요소와가 협력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계에게 함께 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초대교회, 9번째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요 요엘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미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물붙듯 초대교회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결국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이러한 인물들, 이들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역자 초장도 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길, 무슨 길이죠? 원약의 여정입니다 원약의 여정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 초장은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처럼 이 원약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 가지 원약의 여정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원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약입니다 원약을 잡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스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원하신 게 뭐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 이 원약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원약을 찾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바울은 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자신이 가고 있는 이 원약의 여정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준비하셨고 나는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결과 바울은 기도하고 바울은 사역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바울 생전에는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로마 복음화 바울에게 주신 원약의 여정이었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도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미션 또 그런 원약의 여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원약의 여정이 맞다고 하면 바울처럼요 믿음만 가지면 되어져요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은 이렇게 바울처럼 나는 원약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원약입니까? 어떤 여정입니까? 첫 번째는 절대 원약이에요 우리는 절대 원약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원약 절대 원약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원약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원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원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절대 원약 안에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절대 원약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보금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지역, 구역, 가정, 가문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언약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절대 불가능한 문이 모두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기도입니다 우리는 절대 원약을 잡고 있고 절대 원약과 절대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절대 기도의 방법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잡고 가는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온약 잡은 자의 특징이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로마 보금아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주셨고 바울을 세워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온약의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계세요 무슨 능력이요? 절대 능력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에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절대 능력입니다 우리는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계획을 쫓아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도 나는 이 바울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매주일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게 우리 사역 현장에 이루어질 줄 나는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절대 목표입니다 이 절대 목표는 2, 3, 7이에요 세 개 복음합니다 오천 종족을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절대 목표 나의 목표는 너무나 작잖아요 하나님의 목표 이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세 개 복음만 2, 3, 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원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비밀 가운데서 원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사역자 조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약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기도의 여정을 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원약 잡은 자는요 기도로 그 여정을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인도받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 아니오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입니다 지향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지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주와 이 재앙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미래와 희망 지금 당장 앞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어려움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지역 현장을 또 사회 현장을 살피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생업 현장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덮쳐져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해서 주보 내용을 매주마다 보내고 또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내죠 읽어보시긴 하세요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나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대요 전부 전화 오는 사람들마다 뭔가 독촉하는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죠 경제적인 문제가 닥쳤는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믿음을 가지자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분명히 뜻이 있다 절대적인 문제가 맞으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씀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 오리엄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낙심하고요 유서도 몇 번 쓰고 그렇게 했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살피셔서 말씀으로 위도하고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지역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작은 첫 번째는 정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될 게 뭐 신고하니까요 마태복음 21장 22자리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기를 바라요 오력과 성령의 충만 바로 이 정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절대 무능했던 내가 절대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시 기도를 드리죠 무시 기도 24시 기도 가운데서 24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스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있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24시 깨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24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문제와 사건이 항상 있다고 그랬죠 문제와 사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요 우리는 이 문제와 사건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만큼 큰 응답을 주시려고요 큰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와 사건, 어려움은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 때문에 행복지수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항상 지역의 모든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성도로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행복지수는 항상 복음 때문에 백을 유지하시고 모든 문제는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결국은 응답되어져요 어떤 문제는 쉽게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생각지 못한 것도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기도를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린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할 때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년, 20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가정, 가문, 보금화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이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깨어있게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중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우리는 잠시도 방관해서는 안 되죠 잠시장관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모든 부분이 살아나고요 치유와 서미스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여정, 응답의 여정을 누리는 사역자 조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여정이에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가야 될 이 전도의 여정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고 또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지역에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성교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 이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응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전도하는 것이 모든 계획을 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전도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응답을 주세요 4경제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빌립 집사가 핍박 가운데서 간 곳이요 핍박이 일어났으면 좀 이렇게 자제하고 숨어 지내든지 그러면 덜 오림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그러질 않았어요 빌립 집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사마리아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하고 그런 가운데에 핍박 중에 보금을 들고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보금을 전했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던 이 질병의 문제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건강해졌어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영적인 축제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마음과 생각, 문제가 치유되어진 거예요 마음의 치유, 생각 치유뿐만 아니라 생활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랬어요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만 전했는데 영적인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생활과 삶의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개인과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통해서 서밋에 응답을 주시는데요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은 다윗을 향한 말씀이죠 다윗을 어디에서 택하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요 목동 다윗을 인도하셔서 임금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성경에 보니까 이끄는 회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 출신인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마치 목동으로서요 양을 이렇게 기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영성을 주셨어요 영성과 전문성을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 다윗에게는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지역을 살피고 있는 지역장 사역자 조장들에게요 지역의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성을 주셨고 또 전문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의 모든 과거는 지금의 나의 사역을 위해서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어요 그런 과거였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밋으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것을 확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7 다민족입니다 237 다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이 다민족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가지고 제자된 이 다민족들이 자국에 돌아가서요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와있는 다민족들 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 다민족을 보금화시켰어요 제자화시켜서 현장으로 다시 파송시켜야 되는데 가야할 다민족 결국은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들을 제자화시켜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키고 세워야 되겠고 다민족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원약으로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루디아 권사회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루디아 권사회를 맡게 되어졌는데요 50세에서 60세 사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새로이 세 권사회를 나누어져서 올해 출범을 하면서요 행사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뭔가면 11월 중에 김치 담그기 다민족들 다민족 제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김치 담그기 해서 그 담근 김치를 자기가 담근 것을 자기가 전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치 축제를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와 있는 다민족들 이분들에게 그날 하루 김치도 담그고 또 음식도 같이 만들어서 먹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들에게 참전 복음 각인되어지고 또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화시켜서 참된 제자로 역파송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들은 지역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할 일이 바로 제자 세우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전도의 여정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붙잡고 가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길이 뭔가 자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길을 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전도자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요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세 번째는 천사의 보호입니다 이 천군 천사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력으로 우리에게 동원되어져서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동원되어지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네 번째는 사탄이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이 이길 권세 전에는 우리가 사탄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빌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보금 안에서 원약 안에서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갈지라도 이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날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천국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역 배경이 아닌 천국 배경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도록 인도해 주셔요 또 영혼이 잘됨처럼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각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개인의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우리 사육자 조장들은요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여정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있어요 모든 우리 성도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전두자의 이 세 가지 언약의 여정 평생 동안 우리는 자꾸 가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두의 여정 이 여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사육자, 모든 초장들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 가운데 오히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 가지 언약의 여정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육자, 초장과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세 가지 언약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여정 가다가 모든 응답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가 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 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세 가지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사육자, 초장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생업현장,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